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?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당신이 지금까지 보고 들어온 블록체인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모두 그럴듯한 가짜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?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.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 진실이던가요?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마주할 때에만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요. 진실의 원더랜드로 가는 토끼굴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.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니까요. 지금까지 경험해온 가짜 블록체인 이야기 말고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? 진실의 빨간 약을 드신다면 거짓이 부서지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다행인 것은 그 끝이 매트릭스에서처럼 고약한 현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그 반대죠.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품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진실의 문을 열어보시죠. 일정의 제품을 진실의 문을 열어 каким프를 선택한다면 그 외치로 안log시키고 여기까지오세요. 진실의 통제입니다. 진실의 문을 열어보기